레이디와 트럼프 레이디와 트럼프 레이디와 트럼프 레이디와 트럼프 아프다 이쁘 레이디네 그 어린 강아지가 이렇게 컸어? 어우 우아하게 살았다 너무 이쁘다 레이지 우리 레이지 뭐하고 있는걸지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굴까 더 지켜보자 아 이 강아지는 이 개는 우리집 옆집에 가는 조크라고 해요 아 그렇구나 조크 조크 반가워 너희 둘 다 종자가 좀 틀린거 같아 그치 조크 조크 나 좀 봐봐봐 나한테서 뭐가 달라졌는지 봐줄래 조크 어 레이디 음 글쎄 너한테 달라진 모습이 뭘까 모르겠는데 조크 자세히 봐봐 나의 변화된 모습이 있을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조크 알아맞춰봐 오 레이디 음 가만 보자 혹시 너 오늘 깨끗하게 목욕했니 아니야 조크 어 그럼 혹시 오늘 발톱 깎았니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있을까 변화된거 없는거 같은데 음 음 너희집에 좋은일 있니 어디 여행가니 아니야 아니야 조크 내 목을 좀 바라봐줘 어 레이디 어 목걸이 있구나 목걸이 사주신거야 음 나도 명패받았어 예쁜 목걸이 달아주시던데 어때 빛나지 예쁘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오 레이디 그래 그렇게 보니까 잘 어울린다 역시 우리들 목에는 목걸이를 차야돼 그리고 우리의 이름과 전화번호도 있어야 되겠지 레이디 잘 어울려 너무 이뻐 레이디 그래 목걸이 선물 받았구나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이뻐 오늘 조크하고 동네 한바퀴 산책이라도 다녀오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구독 좋아요 뿅뿅뿅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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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